자, 여기. 아우, 꼬바로웁니다. 오리는 꼬칭이 더 맛있네요. 아, 네, 네. 맛있겠다. 오. 맛있는 거면 맛있겠는데. 자,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음. 맛있다. 껍데기를 갖다 딱 올려서. 아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. 진짜? 아, 이거예요. 난 나 좀 짤었어. 나 좀 짤었는데 별로 갔는데. 어머, 어머. 네. 아,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아들은 키워봐야 빵이라니까.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. 키워놔봐야. 자, 장아주 쪽으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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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, 우리 며느리 지워놔. 아, 음. 맛있겠네요. 아우, 다행이다. 됐어? 저는. 한 번 드셔보세요. 맛있네. 아, 뭐. 야, 적당히 해야 되는데. 아, 뭐. 눈치고요. 네? 장모님 눈치 보이대. 아, 진짜. 알았어. 처음 먹어보는 거 시켜봐서. 진짜 해 땡겼는데. 아니,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. 이거 깨끗해서. 이거 뭐. 바제 아니에요? 이거 사돈이랑 먹는 거. 자, 자, 자. 아니, 이거 누가 시켰어. 누가 시켰어. 등을, 등을 까, 등을 딱 까는 거야. 등을 딱 까서. 아, 또 저쪽으로 가네. 요번만 끊어줘. 네, 안녕하세요. 아버지 아버지 엄마 결제해도 됐는데. 어머, 끝까지. 고맙습니다. 아잉. 오케이. 됐습니다. 이거 제가 또 까드릴게요. 엄마 표정이죠. 이거. 이거 면발이지? 이거. 더 달라봐야 되겠어. 이거 까다보면 밥 잘 먹겠어. 그래? 우리 여부도 한 번 먹은 거야. 우리 사인이 이거 까느라고 밥 못 먹게 생겼네. 이렇게 까고. 이렇게 까고. 이렇게 까고. 제 엄마는 한 번도 안 줘. 아유. 아유. 아유, 이거는 까. 뭐 뭐. 하다 맞았다. 하다가 뭐. 아유.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. 저거를? 저 껍질째? 먹을 거 없어요. 이가 좋으신가 보네. 아니, 아니. 나를 안 주니까. 그냥 뭐. 아, 나 이제 그만. 아유. 아, 어머님들이. 진짜. 아니, 아니. 빨리. 너는 자꾸 지금. 너 장이 장 먹으면 안 되냐? 그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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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? 맛은 봐야지. 빨리. 엄마도 그냥 까줄게. 까줄게요. 내가. 좀 까. 다 깠어. 아, 그러면 이때 딱. 아버지가 딱. 엄마 탁 까 드리고. 내가. 내가 왜 까. 니가 까지. 자, 엄마. 아유, 우리 엄마도. 아유, 우리 엄마도. 오셔야지. 아유, 얼른 줘. 아유, 엄마 이제 웃으셨어. 아유. 딴 거에 비해서 너무 비약하다. 그럴까? 엄마, 사지겠네. 아유, 근데 맛있네, 양념이. 맛있어요. 응.